어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더 다른 곳에 더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액팅 캘러리 입니다 이 영상은 어 다 여러분 덕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사진으로 사칭하고 도용한 그런 채널들이 있었어요 그 채널들이 드디어 드디어 사진을 내렸습니다 다 여러분 덕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어 제 사진으로 사치 또는 도용한 그런 채널들이 있으면요 어 꼭 꼭 연락 주십시오 뭐 이메일이 됐던 뭐 인스타그램이 됐던 어 꼭 제보를 해 주십시오 아 이런 업체들은 어 진짜 홍꾸녕 또는 인생의 쓴맛을 느껴 봐야 합니다 음 그리고 제가 발견했던 그런 채널들이 있는데 어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더 다른 곳에 더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발견하지 못한 뭐 트위터 라든지 뭐 뭐 엔본방 이란 뭐 그런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되게 여러가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저는 이 액팅 갤러리 요것만 합니다 뭐 다른 뭐 주식 뭐 코인 뭐 투자 뭐 부동산 뭐 등등등등등 요런거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액팅 갤러리 요것만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요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요 바로 신고 또는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제가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를 고용한 그 업체분한테도 바로 연락을 드려 가지고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뭐 그분 덕분인지 여러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제 사진이 내렸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그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진으로 도용한 그런 채널들을 다시 한번 더 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런 나쁜 업체들은 진짜 혼구녕을 놔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의 쓴맛 아니 뭐 영상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아니 프로그램 뭐 어떻게 홈페이지에 관련된 뭐 가이드 또는 뭐 설명하는 부분 그런 게 있다 그래 가지고 촬영을 한 건데 제 사진으로 도용을 해 가지고 제 주인 행세로 했다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되고 되게 선 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쎄하거나 싸하거나 뭔가 이상한 기운이 맨 본다 그러면은 스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진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분들도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